자, 감염 프랭크 보덴 즈음 비교적 최근에 이와 비슷한 질병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1967년 독일의 도시인 마르브루크 프랑크프루트에서 발열과 심한 독감 증상, 결망염, 메스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몹시 위독한 환자 여럿이 병원에 이원했다. 백업의 도시에서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몇 명 나타났다. 의사들은 처음에 이 환자들이 위장의 상로델라균이나 이질균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환자들의 대변이나 혈액의 세균이 검출되지도 않았고 병이 발생한 원인도 불명이었다. 곧 이 환자들 가운데 4번의 일에서 혈액 응고 장기가 나타나 피가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과 배의 위장 반으로 찔렀던 상처에서 철혈이 일어났다. 전부 합쳐서 37명의 환자가 이런 병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마르브루크에서 병을 일으킨 환자들은 각각 어떤 식으로든 베이릉베르키 제약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프랑코프루트의 환자들은 파울 에를리히 연구소와 관련이 있었고 베오그라드의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은 소의학 연구자였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병이 발생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독일의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 질병의 병원균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마르브루크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병원균은 최초로 발견된 인근필로 바이러스였다. 그리고 감염이 일어난 가장 그럴 듯한 원천은 1967년 6월 우간다에서 배송된 버빗 원숭이였는데 당시 그곳은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6일 전쟁이 벌어지는 한 복판이었다. 전쟁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영국 안에서 소송이 지연되었고 마침 런던 공항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바람에 체류 과정이 더 늘어졌다. 이 과정에서 버빗 원숭이들이 언제 어떻게 마르브루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히드로그 근처의 동료를 보았어요. 머무는 동안에 스리랑카에서 온 랑그르 원숭이 아메리카 핀치와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게다가 버빗 원숭이 가운데 두 마리는 의원들에서 탈출하기까지 정말이지 제구의 정마를 그린 공상과 영화 시나리오에 도입될 만한 이야기가 되었다. 비록 탈출증일 때 병은 옮기지 않았지만 말이다. 유럽에서 마르브루크 바이러스가 더 감염된 사례가 없다. 그 다음으로 이 병이 진단된 사례는 1975년 한 오스트리아 출신 배낭 여행자가 짐바 부해를 여행하다가 병에 걸려서 남아프리카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그의 여성 동행자와 그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간호사 한 명도 경미한 증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회복되었고 몸에서 마르브루크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었다. 1990년에는 러시아의 한 실험실 직원이 치명적인 증세를 보였던 사례 외에 마르브루크 바이러스에 대해 주목할 정도의 여행은 두 번뿐이었고 1998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154명이 병에 걸려서 118명이 사망했고 2004년에는 앙골라에서 252명이 병을 진단받고 227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유럽에서 마르브루크 바이러스가 급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 감염된 환자의 조직과 실험실의 샘플에 직접 접촉한 사람들만이 위험한 듯 보였으며 환자들을 벗을 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소스러운 증상을 보였다. 뒤의은 혈액 실험 결과 증상 없이 감염이 일어난 사람도 몹시 드물었다. 독감이나 수두, 홍역 같은 여러 바이러스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온 포마를 통해서 공기종에서 퍼지는 데에 비해 마르브루크 바이러스의 전파 베트너바미는 이런 수단은 크게 가능성이 없었다. 사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 자체가 꽤나 어려워 보였다. 다만 일단 감염되고 나면 사망의 이를 확률은 올라올 정도로 높았다. 청구의 69년에는 나이리지라에 라사라는 소도시에서 두 명의 간호사가 바이러스상 출혈열로 의심이 되는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그리고 선교 병원에서 이들을 간호했던 세 번째 간호사도 같은 증세가 심해져서 고향인 뉴욕으로 송환되었다. 이 간호사의 희력은 1대학교의 연구실로 보내졌는데 이곳에서 연구소 소장인 조르디 카살스 아리에트와 연구기술자 한 명의 병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기술자는 목숨을 잃었지만 병에서 회복된 간호사의 항체를 수혈받은 카살스는 목숨을 건졌다. 카살스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아리나 바이러스 속으로 동정했으며 라사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질환은 이후에 서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다. 1976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하던 벨리기에 출신의 의사가 바이러스상 출혈열에 보이는 증세로 죽어가는 한 소녀의 혈액을 넬란드 엔트워프 열대병 연구소로 보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생체 실의의 운송에 대한 기준과 규정은 지금과 달랐다. 연구소에서 보온병이 도착했을 때의 실의 샘플은 튜브에서 새어나와 샘플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넣은 녹은 얼음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듯 샘플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전자현명을 통해서 즉시 힐로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르브르크 바이러스와 몹시 닮았지만은 나중에 확인한 결과 별개의 종이었다. 이 바이러스상 출혈열이 수단에서도 연이어 나타났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지역을 지나는 강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볼라바이러스는 인간에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추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당시 아브리카에서는 치사율이 거의 90%가 될 정도였다. 에볼라바이러스라는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이 아닌 동물종에서 조용하게 복제하는 종이었다. 당시에 얻을 수 있던 가장 좋은 증거에 따르면은 박쥐가 바이러스의 자연적인 저장고 역할을 했다. 이 보유 동물은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문제없이 잘 지낸다.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인간을 비롯한 다른 영양료로 넘어올 때에야 비로소 증상을 드러낸다. 이 전파 과정은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죽이거나 손질하고 먹을 때에 야생동물의 고기를 따를 때에 원숭이나 침팬지를 포함한 영양료같이 길뜨리지 않은 동물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 일어난다고 이겨진다. 에볼라바이러스가 간호 인간 집단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는 살인은 이런 주된 전파 과정의 우연한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하나뿐인 마이그르부르크 바이러스와는 달리 에볼라바이러스는 다섯 종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막 발생한 질병의 상황으로 계산할 때는 주의를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전쟁병이 펴지는 시작 단계에서는 가장 심한 사례만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은 최악의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다수의 사례는 사실 증세가 미약하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여러 사례에 대한 실제 치사율을 계산하다 보면 처음에 짐작했던 값보다 낮아진다. 하지만 이처럼 치사율이 낮다고 해서 병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918년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역사상 최악의 동감이었지만 치사율은 고작 2-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독감은 2,000에서 4,000만 명을 조금으로 내몰았다. 치사율은 발명률 전체 인구 가운데 그 병에 감염된 비율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상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발명률은 적어도 30% 이상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된다. 게다가 감염이 되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인구 집단의 30%에 대해서 3%의 치사율을 보인 질병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것이다. 반면에 임상적으로 적인 발명률이 훨씬 낮아 수천 건이 발생했고 치사율은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비극적이기는 해도 전체 인구 집단에 미치는 절대적인 효과는 훨씬 미미하다. 넘어갈 수 있는 병이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것은 자이르의 통로로 2014년에서 15년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종류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마치 이집트의 신성문자처럼 길쭉한 섬유 모양을 하고 있다. 각각의 바이러스 입자는 짧은 RNA 조각을 담고 있는데 이 조각은 자기가 침입한 인간의 세포로 활용해 10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단백질들은 꽤 강력한 한방이 된다. 단백질 가운데 일부는 항원 역할을 위해서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해당 부위의 조직과 빗속의 사이토카인이라 알려진 화학물질이 방출되도록 한다. 그 결과 이 질병의 특징인 강간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바이러스와 단백질 가운데서 하나는 혈관 안쪽에 들어찬 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병의 증세가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처리를 일으킨다. 이런 중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력 때문에 감염된 환자들은 스스로 무척 증세가 심한 것처럼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긴다. 여러 심각한 감염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인체의 면역 반응은 부적응적이다. 환자의 회복을 돕기보다는 면역 세포가 특정 목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면역 세포를 크게 활성화시켜서 환자를 더 아프게 만난다. 라사 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마르브르크 바이러스의 등장은 국제보경계의 총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82년에 설립된 빅토리아 주 멜브르의 페어필드 전염병 전문병원은 오스트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열병병원이다. 이후에는 모든 국가가 주류 보건 체계 속에 감염성 질환을 이전하면서 이런 격리병원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성실한 빅토리아 주머니,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의 전통을 훨씬 오래도록 유지했다. 그러니 바이러스상 철열렬이 의심되는 환자를 위한 경기가 철저한 시설이자 혈액 샘플을 시험하고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는 생마학적인 봉쇄에 4단계의 실험을 찾는다면 이 병원이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이다. 병원의 나머지 건물 둘러붙어 1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조그만 창문이 달리고 지붕 위로 배기관에 불쑥 서서울은 소박한 벽돌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다. 겉모습으로 보면 꽤 안전해 보였다.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유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물 안쪽은 기압이 살짝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면 건물 안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에 페빌드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한 지 2주된 학생이었고 새로 인가된 이 시설을 둘러보았다.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은 정압 차단 방역복을 입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방역복은 영화 속에서 보던 것과 똑같다. 마치 마이클 크라이턴이 1969년에 쓴 소설 바탕으로 1971년에 개방한 영화 아드로메다 아이러스를 보는 듯 했다. 더스댄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내가 병원을 구경했던 시점에서 15년이 지난 뒤에 나왔다. 방역복이 덥고 답답했으며 배에서 공포증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기가 입어보겠다고 자신에 나선 학생은 비오듯 땀을 흘리며 탈수 증상을 호소했다. 더 안 되었던 점은 30분이나 지나서야 방역복을 벗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 나는 그 모든 시설과 장비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5년이 뒤에 서린이가 되어서 돌아와서 병원이 돌아가는 사정을 먼 벌치나마 지켜본 이후로는 이런 철동같은 시설이 한 선비의사의 고집과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료들로 해봄 이런 전문적인 갱리 시설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다. 그 선비의사가 초방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시했지만 다른 동료나 직원들과 그 의사 사이에 큰 반감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이 시설은 신콕길이라고 불리곤 했는데 한 의사는 재밌다는 듯이 이 건물의 음압 시스템 때문에 천장이 가라앉고 있다고 처음으로 내게 말해 주었다. 그렇다고 이곳에 입원한 환자들이 다칠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니었는데 이 시설에는 그동안 환자가 한 명만 소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아프리카 절친으로 발열 증세를 보이는 환자였는데 어스트릴레아의 북쪽 주 한 곳을 방문했던 사람이었다. 당시 외러성 출혈률이 의심되는 환자를 내려놓은 프로토콜에 따르면 환자는 진단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비가 철저하며 이동 가능한 표 빌드의 병상 10개 가운데서 하나로 옮겨져야 했다. 이 아프리카 환자는 이송팀에 의해 멜버른 공항으로 이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깨끗었다. 환자는 아직 천장이 멀쩡했던 표 빌드의 음악 병동으로 들어갔고 공성과 영어에 나오는 듯한 방역봉을 입은 의사의 간호사들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20시간 뒤에 연쇄상 고견에 의한 위노염 또는 편도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 환자는 이번 년에 꽤 즐거워했으며 어스트릴레아 의료팀이 목이 좀 아픈 사람을 얼마나 성심껏 보아 살펴 피는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유행병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전파역학이라 알려진 모형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다. 감염 질환에 대한 수확적인 모델링 작업은 복잡한 과학을 필요로 하지만 근본 원리는 한 가지로 간단하다. 유행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기초 감염재생산소인 알제로 갑시다. 이에서 지난 감염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에 걸쳐서 감염된 사람이 감염되지 않은 집단 란에 감염 사례를 평균적으로 몇 건 만들어내는 지를 나타낸다. 알제로가 1보다도 작으면 유행병은 속으로 돌지만 알제로가 1보다도 크면 유행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알제로 값을 상대적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일단 그 값을 알면 질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개입의 유행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알제로 값이 크면은 크로스로 개입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에골라 바이러스의 경우에 백신이나 효과가 입증된 항바이러스 요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통제 방법은 격리뿐이었다. 이 병은 감염된 환자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할 때만 전파되며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퍼지지는 않았다. 더구나 이 바이러스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잠복기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병을 벗길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만약 환자들이 증상을 보이자마자 격리할 수만 있다면 전파에 연쇄고리를 깰 수 있는 셈이다. 이전에 에골라 바이러스의 유행 사례를 살피면 알제로 값은 이 정도였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병리의 전파를 먹으려면 모든 환자를 격리해야 하지만 정답은 사실 반직관적이다. 알제로 값을 수학적으로 처리한 결과 집단 면역이라 알려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비율은 언제나 100% 이하였다. 만약에 효과적인 격리 백신 접종을 동일하게 본다면 알제로 값을 일자로 처리기 위해서는 에볼라 출혈열에 걸린 환자 가운데 50%만 격리해도 괜찮다. WHO에서 감염된 환자의 70%를 격리시키고 사체의 70%를 안전하게 매장하라고 완화된 목표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일단 여러 나라에 걸쳐서 충분히 미세를 떨치고 난 뒤에 에볼라 출혈열에 새로 걸린 환자성은 빠르게 떨어졌다. 그리고 2015년 후반에는 사실상 유행이 막을 내렸다. 2015년 11월 21일에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2만 8,637명이 병력을 해서 그 가운데 1만 1,314명이 목숨을 잃어 최소율이 40%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 놀랄 만한 치사율이 그리고 놀랄 것은 아프리카에서 병에 접촉했던 보건 인류 898명 가운데 518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들의 치사율은 58%였다. 지난 세기에는 에볼라 백신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멈췄지만은 그 덕분에 병이 유행하던 2014년 15년에는 몇 가지 가능한 치료제가 3기 임상시험에 들었었다. 다른 신약에 비하면 산업계가 에볼라 백신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에볼라 717의 약은 그 병에 걸린 환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다. 하지만 에볼라 백신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십만 명에게 접종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돈 많은 여행객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보건 인력은 웃돈을 주고 살아도 백신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에 아브리카에서 백신 출시의 역사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 못했다. 아브리카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의 확률병에 걸리고 그 가운데 2만 7천 명이 사망하다. 역사상 최악의 에볼라 유행에 병이 비해서 병이 걸릴 위험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서 거의 80년에 걸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확률병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게이처 재단에서 설립한 세계백신면역연합이 개입하기 전까지 아브리카에서 상당수의 국가에서 1960년대 이후의 확률병 백신의 보건렬은 살상체로 이었다. 그동안 얼마 안 되는 에볼라 환자들에게 혼합된 항체를 사용한 실험적 백신이 접종된 적은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공식 임상 시험을 거치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병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들의 혈정에서 뽑은 항체로 만든 백신을 맞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라사이어에 걸렸던 저러디 카살스 아이엔트와 마찬가지의 원리였다. 다른 항발에서 약품도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하필 병이 스그러드는 시기였던 터라 약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핵, 말라리아, 주혈, 흡충증, 트리코모나스, 감염증, 샤가스병, 리시만, 편모, 충증, 콜라, 트리파노, 소마증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때의 일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런 질환은 이밖에도 무척 많다. 하지만 선진국의 보건 시스템과 제약회사들은 이런 질병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런 국가의 선진국 사람들이 여행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구 선진국의 관심을 끌려면 전파 속도가 에볼라 바이러스 정도는 되어야 했다.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살게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인구가 천만 이상의 그대도시에 짠뜩 모여서 살며 강박적으로 이리저리 이동하고 정글을 이렇던 오직까지 꾸준히 세를 넓히며 저류가 가까운 데서 사는 데다 역사상 인간이 먹지 않았던 식품들을 섭취하는 중이다. 동물의 몸 속에서 바이러스가 조용히 분식하는 이를 막을 도리는 없다.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는 별로 해를 입히지 않다가 도련비료를 거쳐서 인간들의 집단으로 두려워 훨씬 더 큰 해를 입힌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 해외여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변기 역시 모기 못지않게 질병을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9년에는 나는 페드 병원의 VHF 운송팀의 마지막 여행 연습에 참여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멸거련에서 케언스까지 최소한의 장비만 남긴 NC-707호를 타고 날아가 고립 병상을 펼치고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시키기 위해 기지 병원까지 차를 몰고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는 동안에 간호사가 가운데 한 명이 플라스틱으로 에어산 음압장비 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이 가짜 환자를 돌보는 연습을 했지만 아무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때쯤에는 라세율과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으며 혈액을 비롯해 체액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예방조치만 하면 괜찮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밀번 우선으로 돌아와 번호를 계속했고 고립 병상을 참고해 넣은 다음에 VHF에 대해서는 잊었다. 우리는 혈액 속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지닌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더 이상은 궁리하고 상상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난 6년 동안 티어필드 병원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어떤 감염증 환자 수백 명을 안전하게 치료했다. 전 세계적으로 조용하지만 끈덕지게 이어지던 감염증이었다. 곧 이 질병은 20세기의 가장 심각한 유행병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다. 에골라 바이러스나 라사 바이러스, 마르보르크 바이러스는 시시한 동네 깡패 정도로 보이게 했던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에이즈 바이러스였다. 에이즈 바이러스 HIV였다. 에이즈 바이러스